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념 7월 8월 용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용띠 여러분들 드디어 나갈삼제 상반기가 끝이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하반기만 잘 버텨내면 기나긴 삼제 마무리가 형성이 됩니다. 5월달 6월달 제가 조금 재정비를 해야 되는 운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재정비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7월달 8월달에 우리 용띠 여러분들이 드디어 여유주를 무는 그런 잠깐 일시적이지만 명의의 운기가 상승을 하는 그런 타이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준비해왔던 일들이 있어가지고 큰 결과, 결실이 나는 그런 운기라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나 며칠 전에 국가직 시험, 공무직 시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시작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일들에 한해서 승진운이라든지 뭐 이렇게 매출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합격의 운기라든지 오랫동안 연애를 했던 결혼의 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실을 드디어 거두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운기가 올 때 어떻게 더 잘 준비를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게 또 중요하겠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열심히 저어야 된다. 요 말이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노를 잘 저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37살이 되는 무진생 용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7월달 어떻게 될까요? 짠! 아하 조금 다사다나하다. 이 동수 변동수가 들어오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8월달에 이런 것들이 잘 안정이 될지 살펴보니 짠! 오 그러네요. 오 내가 바삐 준비한 만큼 큰 일사가 덕망이 펼쳐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전체적인 공수는요. 일단 이것저것 일은 좀 많이 버리는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일을 버리는 것에 비해서는 아 그래도 결과는 그래도 잘 좋게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욕심적인 부분에서는 일을 많이 이것저것 하고 벌인 것에 비해서는 결실이 조금 아쉽다.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조금 미룰 수만 있으면 사실상 때를 타이밍을 조금 미루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자, 인간사회 덕망은 그래도 동료가 많이 생깁니다. 나랑 같이 뭔가 동업적인 부분, 협업적인 부분, 뭔가 지식과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 이런 친구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속에 지혜가 깊어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은요. 내가 좀 지병적인 부분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치료가 돼요. 허리가 아팠던 분들, 소화가 안 됐던 분들 이런 것들이 컨디션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지혜가 된다라고 하시니 건강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내가 사업적인 부분으로 돈을 벌어들린 것보다는 재테크에 있던 거 있죠.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부동산, 코인 이런 것들이 오르는 운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잘 참고하셔서 재테크에 좀 관심을 잘 가져라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린지는요. 올해 마흔아홉 살인은 병진생 용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7월 달 어떨까요? 짠! 아하, 오, 일사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8월 달에 이런 것들이 잘 이어질지 보니 짠! 아하, 조금 이런 것들이 일사에 막힘이 좀 생길 수가 있겠다. 이 운기가 들어왔을 때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많이 뽑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좀 힘이 좀 모자라는 일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덩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혼자 사기는 좀 어려워. 이럴 때 이제 동업적인 부분, 비즈니스적인 부분 이렇게 같이 헤쳐나가는 그런 운기가 들어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 협업, 비즈니스, 동업수 많이 가지시면 되고 자, 인간사의 덕망은 이걸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큰 덕망이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일적인 부분들, 이렇게 내가 큰 일 받았는데 같이 하청 주고 협업적인 부분,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가지면은 돈도 벌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얻게 되는, 내 편도 많이 생기는 그런 운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큰 뉴스는 없긴 하지만 피로감이라든지 수면부족, 컨디션저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만성피로적 같은 것은 좀 조심해라.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도 좀 챙겨가면서 잘 준비하셨으면 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큰 재물이 따릅니다. 작은 재물도 따르고 큰 문서원도 따르고 안팎으로 돈이 좀 쌓이는 운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돈이 들어오니까 씀씀이가 좀 커져요. 이때 이럴 때 재테크 잘 하셔가지고 저축 같은 거 좀 하시고 재산을, 자산을 잘 불려 나가는 그런 운기로 좀 긴장감을 오히려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동방이 널리 널리 깊이 있게 펼쳐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린 띠은요. 올해 61살이 되는 갑진생 용띠 여러분들입니다. 우방이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7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다사사다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8월달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지 보니 짠! 어,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해결이 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이때는 큰 시련과 고난에 빠지게 되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뭔가 이렇게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돈이 안 움직여서 전세계를 못 맞춰서 경비에 넘어갈 수 있다거나 뭔가 간제라든지 시비, 구설, 갈등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자, 인간사의 덕망은 그래도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받는 게 있어요.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줄까? 도움이 될까? 했던 사람들이 뭐 예상식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당장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좀 두루두루 널리 널리 덕망을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두통, 신경성,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관련된 질병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소화가 안 된다든가 계속 예민해진다든가 수면창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으니 스트레스 관리에 조금 누수를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나가는 금전이 좀 많이 생겨요. 근데 그래도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가는 금전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쓸 때 쓰고 빨리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돈으로 빨리 뭔가 이런 것들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하시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성분들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면요. 올해 73살이 되는 임진생 용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8월달 어떨까요? 짠! 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나 이것저것 고민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8월달에는 짠! 오,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된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이때는 큰 횡재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뭔가 조상님들의 운기가 많이 펼쳐지는데 유산으로 땅을 받는다든지, 유산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보험금을 받는다든지,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횡재수,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자산이 늘어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때 집안의 그런 유지들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하고 인간사의 덕망은 나를 좀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하는 이웃들, 가족들이 내 주변으로 많이 생기는 운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행복이 별거 아니거든요. 나랑 마음 잘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시간 보내는 게 행복이에요. 그런 행복한 시간에 보낼 수 있는 인연수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시니 따뜻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예상이 되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분들이 그래도 좀 컨디션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럴 때 뭔가 약을 먹는다든가, 시술을 받는다든가, 수술을 받는다든가 굉장히 좋아요. 안 좋은 지병도 있으면 가감하게 좀 낫고자 하는 행위들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행재수, 보험금, 지원금 이런 거 충분히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럴 때 사람이 인색해지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도우면서 좀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이바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용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여유주를 쫙 문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러가지 일사들이 있어가지고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는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3제가 끝나진 않았으니까 이게 길게 이어지진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라도 그냥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7월달, 8월달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성분들 많이 누리셨으면 하고요. 한일 도련은 추석 지나서 9월달, 10월달 문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